저는 딱 5층 계단만 올라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계단을 10개를 한 층으로 봐서 딱 50개 층만 오르자 사실 그러면 3분도 안 걸리거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반가운 손님 나와주셨습니다 운동하는 이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봉봉성형외과의 이종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장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봉봉성형외과 안스테이징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종민입니다 네 재활의학 가기 사시면서 트레이너와 피트미스 모델 네 유튜브까지 그야말로 갓생을 살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동환TV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제 닥터베리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이동환TV에서 워낙 사랑해 주셔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 오늘은 바로 혈광 뻥 뚫리는 혈액순환법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피는 전신을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요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서 기억력 감태나 만성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도 생기고요 피가 찐득찐득해지고 혈관 탄성도도 낮아지면 고혈압, 동맥 경화가 생기죠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2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3위가 심장질환인데요 이것도 다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혈액순환이 건강에 의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외쪽으로도 안 좋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죠 듣기만 해도 너무 걱정하시는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셀룰라이트는 살이 많이 찌면 생기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셀룰라이트는 날씬한 분들도 있으세요 살을 아무리 빼도 셀룰라이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셀룰라이트는 신체에 쌓인 노폐물과 수분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지병과 엉겨붙으면서 일종의 피부 변성이거든요 그런데 노폐물과 수분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바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셀룰라이트도 당연히 생기지 않고 없앨 수 있겠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부종도 자주 생기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건강뿐만이 아니라 외모를 위해서도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가장 공약해야 할 부위가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가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종아리 별명이 제2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으로 인해서 70%가 하체에 몰려있거든요 그럼 이 하체에 몰린 피를 다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서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이 담당하는 거죠 네, 실제로 영국 혈관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심장질환 환자의 55%가 종아리 근육의 펌프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럼 이 종아리 근육 키우는 방법도 좀 오늘 알려주시나요? 네, 혈액순환이 좋은 종아리 근육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따로 안 내도 되고 또 어디 가셔서도 정말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뭘까요? 네, 뭐냐면요 바로 계단 오르기 운동인데요 아, 계단 오르기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여자 연예인들도 다이어트 1번 운동으로 계단 오르기 운동 추천하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헬스장의 천국의 계단이라고 해서 스텝밀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강도가 높고 힘든 운동이라서 조금만 해도 정말 땀이 뻘뻘 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딱 5층 계단만 올라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계단을 10개를 한 층으로 봐서 딱 50개 층만 오르자 사실 그러면 3분도 안 걸리거든요 50개 층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하루에 50개단만 올라도 종아리 근육이 확 좋아지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5개 층의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의 20%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하루에 딱 계단 50개만 오르자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위한 두 번째 운동은 또 뭔가요? 네, 이번에는 더 쉬운 운동이에요 아예 누워서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바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로 누운 자세에서 왼쪽 다리를 90도로 접어 세웁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다리는요 발끝이 몸통 쪽으로 당기고 45도 정도 들어서 5초를 버팁니다 네, 5초가 지나면 천천히 내려주시는데요 이때 반대로 발끝이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해서 5초를 버텨줍니다 이렇게 10번 시행하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허리가 평평하게 유지한 상태로 올렸다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면 수건을 하나 말아서 허리에 살짝 댄 후 허리를 고정해서 천천히 시행해 주시면 허리 통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볼게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90도로 세워주시고요 왼쪽 다리의 발끝을 몸통 쪽으로 당기고 45도 각도로 들고 5초 동안 버텨주세요 이제 천천히 내린 후에 다시 발끝이 발바닥 쪽을 향하도록 한 후에 5초를 버텨줍니다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하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발바닥을 몸통 쪽이나 바깥 쪽으로 밀고 당겨주시면 근육이 수축 이완되게 되고요 다리 전체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동작에서 허벅지 근육이 자극되고 그리고 그 운동을 버텨주면서 우리 코어, 복부 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은 거기다가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 돼요 보통 셀룰라이트가 생기면 몸에 땀이 나는 격렬한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룰라이트는 지방이 노폐물과 뭉쳐지고 엉켜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서 뛰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좋지만 사실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순환을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따라해보시면 다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시면서 우리 근력도 잡고 스트레칭도 잡고 셀룰라이트까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액순환과 셀룰라이트 제거에 좋은 운동을 알려주셨는데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 영양소도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혈액순환과 함께 셀룰라이트 없앤데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추천해드리는데 그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콜라겐은 보통 우리가 피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혈관 조직 탄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혈관 중에서도 혈액을 가장 깊은 곳까지 운반하는 모세혈관은 100%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혈관까지 탄력성이 높아지니까 손끝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요 혈액순환이 또 잘 되면 노폐물 제거가 잘 되니까 셀룰라이트가 덜 생기겠죠 또한 피부 속 콜라겐 섬유가 탄탄해지면서 피부 탄력까지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조직 돌출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셀룰라이트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너무 안 돼서 다리가 많이 붓고 이미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이 생기신 분들은 좀 빨리 개선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치료는 바로 바쿠메드라는 치료인데요 바쿠메드는 나사와 독일의 항공우주국이 우주비행사를 위해서 공동 개발해서 만든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로 가면 중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 자체가 중력혈피템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주인들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 장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비에 딱 들어가면 인위적으로 하체 양악, 음악, 양악, 음악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피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주비행사들이 써보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무릎 부상이나 재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하체 곳곳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거기에다가 순환이 잘 되면서 노폐물이나 부종, 염증이 잘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다양한 효과를 찾아보게 되다가 하체 부종을 없애면서 셀룰라이트의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네요 네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좀 아프거나 하진 않나요? 그 치료를 받을 때? 네 저도 직접 해봤는데요 캡슐 형태의 기계에 하체를 배꼽 아래까지 넣고 30분 정도만 누워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잠이 솔솔 올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너무 안 아프니까 시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들 다음에 오셔서 너무 신기하다 다리 부종이 빠지고 셀룰라이트도 좀 좋아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만든 장비여서 부작용이 1번 없어야 된다 하고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에서도 부작용이 없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진짜 30분 동안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해보고 싶은 치료입니다 네 오늘 이정민 원장님 오셔서 혈액순환의 중요성과 함께 혈액순환의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꼭 종아리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신 이정민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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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